Q. 나 에이티니한테 자랑할 거 있어요 여러분 제 섬에 누가 왔는지 알아요? 제 섬에 주민이 한 명이 이사가서 그 섬에 가서 주민을 데리고 오는 형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멤버들한테 자랑했는데 아무도 공감을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섬에 세상에 마상에 미애가 왔어요 너무 귀엽죠? 이 분홍색 고라색 뒤통수가 딱 있는데 지금 밤 시간이라 여기 뽀야미 보여요? 뽀야미? 미애랑 뽀야미 둘이 있어요 뽀야미 안녕 죄송해요 너무 신났죠? 둘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있어요 리처드라는 애인데 짱 귀엽죠? 뽀리 친구인데 이 친구도 왔어요 그리고 뽀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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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살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뽀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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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캐릭터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지다스 추리닝 세트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커스텀한 겁니다 직접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귀엽죠? 아 이거 보여요? 깃발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자수 이거 이거 타타타타 찍어가지고 저희 해저광 아! 그리고 또 있다 저 봐봐요 할라티즈 얍! 할라티즈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보이세요? 의상 디테일 자랑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extent 이 날을 다하고 이동한 cores 맥시 왕자마자